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영현입니다. 오늘은 우리 송정혜 갯바위에 낚시를 나와 봤습니다. 이불로 완전히 물이 빠져서 제가 한번 나와 봤는데 고개 안 잡힐 때 그때 한번 딱 들어와 봤습니다. 안이나 다를까 완전히 깜치 있습니다. 이게 저녁에 좀 늦게 한 5시에서나 이래 돼서 지금 물때가 지금 맞지 싶습니다. 여러분들께 이런 포인트를 있다고 하는 우리 송정혜에도 이런 포인트가 있다 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갯바위 나와 가지고 저 낚싯대가 지금 08대입니다. 08대고 오늘 반유동을 했습니다. 막대찌에 사용하고 반유동을 했습니다. 08대고 그 다음 제 닐런 2500번닐입니다. 2500번닐이고 오늘 요렇게 그리고 또 우리 손님들이 조금 있다가 온다 그래 가지고 오늘 또 초보인들 낚시를 한번 가르쳐야 될 거에요. 그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찰력을 한번 더 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장면으로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